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7일 채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다시 문제의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왜 그러는지 그건 뭐 차차 분석하고요 우선 어제 대구 노무현재단 무슨 특강이 있었는데 거기서 강연을 한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얘기하는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조국 가족을 털듯이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모두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강의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는데 노무현 시민학교 뭐 이런 데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선 이 발언의 문제점은 첫 번째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것 이것은 털은 것이 아닙니다 털은 것이 아닙니다 수사한 것이죠 무엇을 수사했느냐 바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있는 내용을 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 혐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크게 분류를 하면 뭐 공문서 내지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펀드와 관련해서 뭐 뇌물 혐의 뭐 또는 미공개 정보 활용 혐의 미공개 정보 활용이라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거기다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공직자윤리법은 바로 고위공직자의 경우나 그 가족이 공직자가 됐을 경우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팔거나 아니면 백지신탁해야 되는 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접적인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걸 위반한 혐의입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각종 인턴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인턴 증명서 내용이 위조된 것 아니냐 하는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거는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인턴을 2주간 그것도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인턴을 의대에서 2주간 하고 의대에서 몇 년간 연구한 그 논문이 제1저자가 됐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이다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수사한 겁니다 턴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언의 문제점 또 두 번째 검찰이 조국가족을 털듯하면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털었다 뭐 그걸 제가 인정한다고 쳐도 인용한다고 쳐도 언제부터 털었습니까 8월 27일에 30군데가 넘는 곳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뭐죠 이건 사법 절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압수수색을 수사의 중반전에 가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초반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초기 중에 초기입니다 그럼 8월 27일이면 아마 뭐 8월 한 빠르다고 해야 8월 한 20일이나 15일 정도부터 뭐 이제 이른바 내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 관련한 의혹 보도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 8월 9일에 처음 지명된 이후에 8월 13일 14일자 찾아보시면 합니다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서 의혹 보도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의혹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혹 보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검찰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또는 내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조국 일가는 아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법무장관이 되면 안 돼 라고 판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이 추측은 유시민 이사장과 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처음부터 조국이라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무슨 검찰이 가족을 인질로 잡아서 수사를 시작했다 이런 시각인 반면에 제가 취재해 본 결과는 검찰은 그런 게 아니고 언론에 각종 의혹 보도가 나오는데 이 의혹 보도가 결코 단순한 의혹 정도를 넘어서는 단계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수사를 오래 해본 사람은 무슨 범죄 혐의 또는 혐의점을 놓고 볼 때 아 이게 그 사람들을 표현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건이 될지 안 될지를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건이 안 되는 거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가서 그 수사가 그냥 허당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본인의 성취감이 없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보입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 기사가 될 듯하다 할 때 그 기사를 파고드는 것이지 별로 기사가 될 듯 말 듯하다 그러면 그 들이는 노력이 아까워서라도 기사를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마도 언론에서 각종 의혹 보도가 나오는데 그 의혹 보도의 내용과 구성을 보니까 어 이거는 범죄 혐의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내사를 시작했고 그 내사의 결과로써 8월 27일에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조금 다른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털었다 하는 것이 마치 처음부터 조국을 목표로 털었다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이거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털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털듯이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부분 이거는 제 취재 결과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 모두는 모두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네티즌들이 감논을박이 많습니다 자 우선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선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설령 뭐 아들 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대학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도록 해줄 수 있다 할지라도 불법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들과 딸 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스펙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불법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아는 교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아는 대학 당국자가 없겠습니까 거기에 전화를 해서 내가 내 아들이 이만저만한 걸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좀 편의 좀 받아오 내지는 한 2, 3일 정도 인턴을 좀 하고 나서 한 보름치 정도 인턴 증명서를 끊어다오 그게 우리 아들이 또는 내 딸이 어느 대학에 가는데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 좀 해줘 그런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검찰이 저에 대해서 무슨 호위 인턴 증명서 수사를 해본다고 한들 탈탈턴들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일시하는 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정경심 교수는 몰라도 조국 전 장관처럼 SNS에 그 수많은 바른 소리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려는 듯한 그 바른 소리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국 전 장관은 많은 사람들 많은 팔로워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세상에 옳은 말이라고는 본인이 다 했습니다 그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나가서 떳떳하게 밝혀라 죄가 있으면 달리게 받아야지 이런 얘기 거기에 누가 이의를 달고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시콜콜하게 전부 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론스타 사모펀드인 론스타 사건에 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와서는 사모펀드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거와 같은 과거 본인이 했던 그런 수많은 발언들 그 발언들은 까맣게 잊은 채 그 발언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만 합니까 말도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 그런데 증거로 다 나왔습니다 본인이 과거 SNS에 뭐라고 썼습니까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그걸 부인하는 것은 구차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그거보다 10배는 더 많이 지금 부인하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구차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또 전직 법무부 장관 불과 한 달여 전에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이 검찰에 가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 보통의 피의자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를 지금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공공 고위 직책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지금 검찰에 가서 진술 거부를 하고 있고 아마 두 번째로 소환되도 또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엄연히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 것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일입니다 자 또 이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은 그동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대에 있는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은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증거보존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조국 가족을 털듯이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 일단 걸렸다는 얘기죠 검찰이 수사를 강력하게 해서 조국 가족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얘기한 가족 인질극과 증거보존용 유시민 이사장의 검찰관은 결국 검찰이 증거보존이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기 위한 그런 걸 일삼는 기관이라는 시각인데 그렇다면 일관되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에 덧씌워진 공소장과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혐의점 이거는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야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제 강연에서처럼 얘기했다면 얘기한 것이 본인의 소신이라면 그럼 그동안에 가족 인질극이다 또는 증거보존용이다 하는 주장은 철회했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엊그제 했던 발언 이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진중권 교수가 본인이 유시민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아니 나중에 이런 식으로 당신이 주장을 계속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선배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형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나중에 청년층 이런 데에 표를 어떻게 달라고 할 것이야 라고 질문하니까 덮을 수 있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말이 어렵습니다 진중권 교수의 말이 법적 방어가 가능하면 윤리문제는 덮자는 취지였다 유시민 이사장의 답변이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세대담론의 신빙성과 과학성을 문제삼는 내용의 것이었다 유시민 이사장의 답변이 그런 것이고 이거는 여하튼 본인의 해석에 가까운 것이고 덮을 수 있대요 라는 것은 그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보건대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취지의 발언 내지는 법적 여기 교정 한 대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법적 방어가 가능하면 윤리문제는 덮을 수 있다 정말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는 저는 반드시 윤리적 책무와 법적 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정에 가면 무슨 얘기냐면 윤리적으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20살짜리를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 그런데 그 20살짜리가 어떠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폭행을 당하진 않았어요 라고 해서 무혐의가 됐다 자 그럴 경우에 그런데 이 남자는 유부남이었다 라고 하면 자 유부남한테 무혐의가 됐으니까 법적 책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20살짜리 여성을 여성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무슨 간통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사랑해서 했다 해서 법적으로는 없는데 그렇다고 윤리적 책무 윤리적 의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집니까 직접적으로 뭐 비교할 수 있을 건 아니지 모르지만 법적 책무와 윤리 법적 방어가 가능하면 윤리 문제는 덮자 이거는 도덕적으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런 발언을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 드디어 유시민 이사장이 독일에 한 보름 정도 갔다가 돌아왔구나 그래서 다시 또다시 문제의 발언을 시작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 알릴레온과 거기서 다음주에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을 분석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얘기를 할 것인지 놀라운 일들이 또 발생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십시다 감사합니다